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인데요 충주도심에서 출발하여 요 도로를 통해 주행 20여분만에 이곳에 도착을 했구요 요 방향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으로 향하는 중간에 동양면 소재지가 위치해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전원주택 용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거구요 요 앞에 나무 뒤로 살짝 보이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인데요 아쉽게도 공터와 요 바로 앞에 보이는 밭은 매매대상이 아니고 바로 뒤의 토지가 매매대상인겁니다 그렇다면 2차선에 접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 맹지 아니냐? 라고 태클 거실 분들 계시죠? 맹지 아니구요 전봇대 뒤, 주택 뒤쪽으로 마을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미라실, 그러니까 동양면 지동리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5분에서 10여분 정도 주행을 하다보면 도로가 끝나면서 왼쪽으로 마치 그림같은 청풍 충주의 뷰가 펼쳐진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오늘의 소개 토지는 남북으로 길쭉하게 연결된 토지입니다 전봇대가 설치된 위치부터 컨테이너가 설치된 위치까지 약 62미터의 거리이구요 토지의 세로 폭인 동서의 평균 너비는 약 17미터 정도가 되네요 조합 50여 미터 전방의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에 토지로 진입하는 비포장 내리막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 때는 그 내리막길을 이용하면 되겠구요 이쪽에서 올 때는 이 내리막길을 이용하면 진입하기가 쉽겠죠 양 내리막길의 반쪽은 도로 부분 나머지 반쪽은 타인 소유인 것인데 아무튼 관습도로로서 막을 수는 없는 거구요 만약에 그 타인이 이 길을 가지고 못 다니게 쇳독을 부린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봇대의 뒤쪽으로 접한 포장된 마을도로로 통행하면 되는 겁니다 요 토지 323평 면적의 나대지로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구요 나대지 경계선의 바깥은 모두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나대지의 북쪽과 동쪽으로 정풍 충조가 조망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원하시는 나대지의 매매가는 평당 50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인데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시면 웬만큼은 가격의 조율이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대시해 보시죠 이제 설명 멘트 없이 밭으로 사용중인 나대지를 불러볼건데요 제레미 블레이크의 선스파츠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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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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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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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풍충주호의 뷰가 살짝 보이는 전원주택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 정풍충주호에 인접해 위치하고요. 포장된 마을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지역이네요. 현재 나대지로서 면적은 1068제곱미터로 323평입니다. 주행거리 기준 면수재지는 15분, 충주도시는 20분 거리이고요. 북동쪽으로 펼쳐지는 산과 호수의 뷰가 멋진 전원주택지네요. 평당 50만원으로 매매금액은 1억 6천만원, 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경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동생의 차단의 창조